자 4점을 가져가야만 선두와 2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야 참! 순위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야 남성미로 재밌어집니다 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선적이 앞섰거든요 충분히 경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응을 했을텐데 좋은 변화를 줬습니다 변화를 잘 주고 있습니다 틀었습니다 자 김지환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공격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오프에 못 갔거든요 한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점이 크기를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끌고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서브 득션 8대3 아 또 들어갔어 자 이번에도 와 김지환 김지환 두 번째 게임 첫 서브 남성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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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브 아 서브딕치 서브의 변화가 너무나 컸습니다 하이 아 1대3 남성빈 남성빈 때립니다 다시 강하게 삼공하는 남성빈 앞쪽으로 디펜스하면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건 어이 두피 남성빈에게 한접을 주고 말았습니다. 남성빈 김지완은 좁히면 남성빈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자 김지완이 때립니다 받아내려 남성빈 어 나갑니다 그렇죠 빠른 볼 아 좋아요 김지완을 봤거든요 남성빈이 나갔어요 아 김지완 아 들어왔어요 세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야 걸렸어요 야 투구하면 되요 본인 서브입니다 야 성공 야 남성빈 시키고 있는 남성빈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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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보댁장 자 김지완 나갔어요 5대10 나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